1등급 완자 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랑 고수경입니다. 선생님이 내신, 고1을 위한 내신 1등급 완자 강의를 개강하게 될 건데 책 이름은 그냥 완자고요. 1등급은 내가 붙인 거야. 알겠죠? 우리 완자 공부하는 친구들, 완자가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완자 수업을 좀 하자, 제의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미루다가 올해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책 이름은 그냥 완자고 완자 종류가 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야. 올해 새로 나온 건데 이 완자에 대한 완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을까?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완자라는 책을 학생들이 많이들 보는데요. 이 완자라는 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 일단 완자 교재의 장점 읽어볼까요? 설명이, 내용적인 설명이 많아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많아. 문제 수가 많은 거겠죠? 자, 그다음 단점을 읽어볼까요? 설명이 많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명이 작아. 이번엔 또. 그다음에 문제 수가 적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들어. 이게 우리가 내신 시험 보면 선생님은 수능 준비를 하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 대시동에서 단연간 강의를 했고 대시동에서 학원도 하고 있고 항상 내신 문제를 선생님은 항상 모아서 봐요. 오케이?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화학이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야. 하나는 약간의 자, 단순 암기성이 있어요. 약간 쉬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계산문항이 있습니다. 계산문항. 실제로 학생은 이걸 계산문제라고 보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이거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자료분석 문항이에요.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때 이제 출제하는 실제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창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주로 어디서 나오냐? 이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는 중요한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에서 많이 따옵니다. 실제로. 오케이? 기출 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 잘 보고 싶으면 반드시 기출을 푸셔야 돼요. 첫째. 그 다음 또 하나는 단순 암기에서는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으로 다 달라요. 학교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을 건데 프린트가 어떤 내용에서 있냐는 그치? 선생님이 알려주는 수업 일단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 이 프린트 이게 있네? 그럼 그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학교마다 특색이 좀 있는데 약간 여기서는 지역적인 것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문항이고 한 시험마다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 나오죠. 요건데 일단 완자교제 특성이 뭐냐면 나름 좋은 책이니까 학생이 많이 보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 약간의 아쉬움이에요. 오케이? 디스 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뭐냐면 설명이 많아요. 장점이죠? 설명이 많아. 그래서 이제 어, 그냥 쭉쭉 읽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다는 건 이게 약간 기본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인 문제. 즉, 난이도가 있어 없어? 난이도가 없어요. 이런 문제인지 많아. 그러니까 기본을 좀 단계별로 거치는 이런 스텝으로는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편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걸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단점인 거야. 잘 들어. 설명이 많다는 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디까지 외우라는 거야? 도대체. 그잖아. 암기해야. 뭘 암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아니면 자,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수로 다 외워?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해했어? 그 다음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수릉 범위가 아닌 설명도 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암기와 이에 대한 구분은 좀 없잖아. 사실은 요거에 대한 요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설명이 적다라는 건 또 뭐냐? 자, 이게 뭐냐? 이게 난이도가 있는 단어는 있거든요. 난이도가 없는 단어는 설명이 많고 난이도가 있는 단어는 설명이 적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거야. 이게 화학에서 우리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체 양론이에요. 기체 양론 그다음에 양적 계산이 있을 건데 이게 보통 수능 보는 학생들은 양적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양적 계산이 한 문제가 나와요. 수능은 전 범위에서 20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내신은 아니다시피 대다수의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이고 1단원에서만 20문제에서 25개를 낸다고. 그러니까 양적 계산 문제만 5문항 기체 양론만 5문항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난이도가 없느냐? 변별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근데 이런 파트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심지어 몇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냐면 페이지 구성으로 양적 계산 문제에 대한 설명이 4페이지야. 4페이지인데 그중에 2페이지는 개수 맞추는 거고 나머지 2페이지는 실험적인 얘기야. 그럼 그거 4페이지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알겠지?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개념 굳이 이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잡다구리한 설명이 좀 많이 있는 챕터가 있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선 개념이 없는 거야.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문항풀이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문제들은 좀 있지만 OX도 있고 뭐 있어. 하지만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완자로만 공부할 수는 없어. 근데 친구들이 완자를 너무 많이 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되고 아 이 완자 수업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보통 이런 시중 시판되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면 이 책을 띄워놓고 수업하면 편하긴 한데 친구들이 입장에서는 되게 책을 그냥 텍스트로 읽는 것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뭘 외워야 되는지 먼저 보여줄 거고 뭐가 중요한지 다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매 단원마다 첨부 파일을 올려줄 거고요. 첨부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좀 조금 더 메모해 가면서 필수적인 개념에 대한 훈련을 할 거예요. 나랑. 아시겠죠? 이걸 하고 나서 다 됐으면 자 조그맣게 소단원씩 끊어갔을 때 나랑 이제 선생님의 완자를 칠판에 띄워놓고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건 별표 치고 외워. 이건 밑줄 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완자에 대한 문제풀이를 연동해서 갈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PPT 안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의도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판서를 쓰면 쫙 끌고 올 수 있는데 PPT 쓰면 자꾸 끊어져요. 딱딱딱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안 쓰는데 완자는 아무래도 PPT가 좋을 것 같아서 PPT로 수업을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내용 정리해 주거나 여기는 PPT로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 써가지고 팀이랑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 1등급 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선생님이 저 1학년 때 과학 못했는데 괜찮아.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올리는 게 1등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1등급 하는 법이 있어. 내신은. 뭐냐면 첫 번째 완자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한 것만으로는 절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5회독을 해도 1등급은 안 나와. 문제를 손도 못 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기초적인 게 너무 없다. 라고 하는 친구는 이 완자를 좀 듣기 전에 뭐가 좀 필요하냐면 선생님의 화학 입문 강좌가 있어요. 이게 한 열 강 좀 하거든요. 한 열 강인가 열한 강 그쯤 하는데 기초 입문 강좌가 있어요. 이거 이거 좀 듣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알겠어요? 지금 장담합니다. 이거 수능 입문인데 수능 입문이든 뭔 입문이든 입문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치? 이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완자를 들어요. 완자를 들은 다음에 지금 내가 여러분의 내신을 좀 올해는 어떻게 책임져 보려고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원별로 이런 거죠.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또 2학기 뭐 있겠죠?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을 만들 건데 이게 뭐냐면 문제예요. 오케이? 1학기 중간고사 몇 째? 120째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 100째 오케이?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100째 2학기 기말고사 120째 1단원과 4단원이 조금 더 많은 이유는 당연히 화학은 누구한테 물어? 선배한테 물어? 다 얘기할 건데 1단원과 4단원이 2, 3단원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좀 세거든요.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0, 120인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완자에 있는 문항 정도의 난이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냐? 그러지 않는다니까. 이 문제가 선생님 단연간의 경험이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수능에 곧 똑같이 나온다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이 완자를 했으면 이거를 그다음 후광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넘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겠죠. 선생님 고위 개념완성이 있는데 고위 개념완성이랑 이거랑 뭐가 좀 다를까요? 라고 하잖아. 그렇지? 고위 개념완성은 약간 기본적인 연습이라 훈련 자체는 조금 배제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 테마적으로 핵심 즉 약간은 난이도 하가 아니라 난이도 중부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은 이제 처음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완자성은 엄청 쉽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자로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좀 편하거든요. 자기만의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고위 개념완성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당연히 되고 그걸로 내신 만점 받고 1등 받은 애는 많이야.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거 들으셔도 되고 집에 완자 있으면 완자로 들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선생님의 고위 개념완성 교제에는 뭐 너무 너무 간단한 문제들의 반복은 없고 약간의 이제 한 강의로 모든 걸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부터 3까지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고 완자 수업은 약간 중정도에서 멈춰져 있는 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워낙 완자를 많이 보니까 이 강의를 이제 이번에 개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완자로 하든 뭐 고3 수업 듣는 고2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뭐 해야 돼? 개념을 이해했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결코 아닌 거 알잖아 우리가. 그치?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완자 5회독은 아닌 것이 선생님 믿고 선생님이 완자 이후에 나오는 후속 강좌 단원별로 문제집을 내주면 그 문제집을 5회독 3회독 5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등급 나옵니다. 나는 어릴 때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쭉 공부했으니까 과학을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대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1단원만 잘하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하니까 1등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 90점이 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걸 한 번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 2단원은 똑같이 했던 아 이렇게 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풀이가 되는 거구나. 자기 몸에 습득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져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나름의 열정이 있는 거니까 이 열정으로 선생님이랑 한 번 공부해 보겠습니다.